마지막 게임만 남아있습니다. 마지막 게임은 제기차기를 하겠습니다. 좋네. 종민이가 있네. 제기차기 세계 챔피언입니다. 이번 제기차기는 주민분만 세 분 나오셔서. 주민 세 분 합산 기록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제기 잘 차세요. 아버님 제기 잘 차세요? 나와주세요. 천천히. 천천히. 악수하시고. 페어플리에 악수하시고요. 자. 잘 됩니다. 먼저 주워. 저희 먼저 올게요. 자. 릴렉션 마이. 아빠 잘해. 아빠 힘내세요. 편하게 하시면 돼요. 편하게. 아빠 화이팅이면 200대지. 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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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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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만 하면 돼. 네 개. 네 개만 해도 돼. 파이팅. 세 개. 세 개. 세 개. 세 개. 세 개. 세 개. 또 잠깐 나 좀 보자. 아빠 잘했어. 아빠 잘했어. 자 4대3. 자 두 번째 선수 나오시면 됩니다. 우리 어머니. 아 어머니. 우리 사이 파이팅! 파이팅! 예 갑니다. 하나 둘 셋! 오오오오오!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저희 사실 그냥 어머님은 같이 한 겁니다 그냥. 긴장되네요. 자 우리 빌라 파이팅! 파이팅! 누나, 누나, 누나 파이팅! 바로 갑니다! 도전! 하나, 둘, 셋, 넷! 하나, 둘, 셋, 넷! 리듬, 리듬! 하나, 둘, 셋, 넷! 리듬, 리듬! 여섯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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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우와! 아, 재키 선수 아니야? 우와! 9대7 역시됐어요, 지금. 역시됐어요, 역시됐어요. 9대7, 9대7. 우리가 먼저 해야 하나? 우리가 먼저 해야 하나? 이번에.